네, 집중 진단 시작합니다. 쿠팡 얘기입니다. 쿠팡이 오늘 자정 뉴욕 증시에 상장합니다. 공모가는 35달러, 희망했던 가격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쿠팡은 5조 원 가까운 돈을 조달하게 되는데요. 이 돈으로 대대적인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은 차등 의결권으로 안정적인 경영권까지 확보했습니다. 쿠팡의 전략, 이카머스 업계에 미칠 영향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으로 댓결을 남겨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H 투기는 투기고 우리는 또 쿠팡의 오늘 뉴욕지상장. 워낙에 경제인들이,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상장을 오늘 저녁에 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일단 아시는 것처럼 현지 시각 9시 30분, 즉 우리 시각으로 밤 11시 30분부터 장이 시작되는데요. 쿠팡이 오늘 상장이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23시 30분부터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IPO 방식에 따른 차별점이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오늘 안에 거래가 시작은 되는데 언제 시작이 될지는 블랙 트레이딩이 매수 매도가 합치되는 시점, 그 시점에 거래가 재개됩니다. 아, 그 쿠팡을 사려고 우리 한국 서학개미들 잠 안 자고 기다릴 텐데, 현재 언제 될지는 모르겠군요. 그러니까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관심을 끄는 공모 가격이 35달러로 확정됐다. 그런데 원래 희망했던 가격보다 굉장히 높아졌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겁니까? 그동안 미국에 상장된 외국계 기업들을 보면요. 최초의 희망 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많이 있어 왔었죠. 예를 들어서 알리바마 같은 경우가 6,433억 달러 정도 됐었고요. 최근에 보면 에어 엔비에 같은 경우에도 기업가치가 180억, 190억 이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첫날 1,000억 달러로 올라온 경험이 있습니다. 김현용 연구원님, 35달러의 공모가 이루어지면 고가격대로 된다면 대주주, 투자자들, 또 쿠팡은 돈을 얼마나 버는 건지, 얼마나 조달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은 자금 조달하는 규모가 1억 2천만 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거의 5조 원 가까운 돈이 쿠팡에 유입이 돼서 투자 자금으로 공격적으로 활용이 될 예정이고요. 기업 가치의 증가 측면에서 과연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거두게 된 것인가. 이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크게 투자한 투자자가 소프트뱅크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손정희. 네, 맞습니다. 30억 불 정도의 큰 규모를 투자를 했고요. 지분 한 33%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손정희는 언제 투자했죠? 2016년과 2018년, 이렇게 두 개의 연도에 나눠서 10억 불, 20억 불 그렇게 투자를 한 상황이고요. 그 가치만 보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이 약 한 70조 정도 육박하는 상황이다 보니 33% 대충 계산을 해보시면 한 23조가 된 거죠. 3.3조를 투자해서 한 23조가 된 것이죠. 몇 배를 번 거예요? 거의 한 6, 7배 정도 됩니다. 6, 7배. 손정희가 투자할 때는 쿠팡이 계속 적자했기 때문에 밑받은 독에 물붙기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까지도 일단은 영업 손실을 기록한 상황이고요. 보시면 2018년도에 소프트뱅크가 마지막으로 20억 불을 대규모 투자를 한 이후에는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대규모 에커티 파이낸싱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했던 상황에서 차익금 조달을 통해서 영업 손실 보전과 필수 불가결한 투자들을 진행을 해왔고 작년 말 기준으로 수년금이 딱 1천억 원, 1천억 원 딱 남아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한 것이죠. 손정희는 쿠팡에 뭘 보고 저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을까요? 오늘 이렇게 될 거라고 믿었을까요? 사실 손정희가 최근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많이 힘드셨는데요. 손 회장님 특징이 리스크를 감당하고 투자 의사 결정을 많이 하는 건 유명한데요. 쿠팡 같은 경우에 보면 기업가치 분석할 때 전통적인 기업가치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쿠팡의 자산이 2019년에 한 3조 됐나요? 3조 정도 됐는데요. 네이버가 12조가 넘죠. 그런데 매출액을 보면 쿠팡이 7조 그러니까요. 자산보다 매출액이 많은 구조고요. 네이버가 거의 그 종 다 합쳐야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일반 투자가들이 생각하시는 기업가치 분석으로 쿠팡에 투자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얘기인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고객에 대한 매출액, 시장 점유율. 이게 바로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또 하나 쿠팡을 볼 때 흥미로운 것은 쿠팡의 감가상각비가 재작년에 500억이고요. 작년에 1,8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고정비에 대한 비용 처리하는 금액인데요. 7조짜리 회사에서 고정비로 나가는 1년 비용이 1,800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고정비가 작다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쿠팡을 보고 적자를 많이 봤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적자의 대부분은 뭐냐면 변동비 성향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면 변동비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쿠팡이 마이너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쿠팡의 그동안 전략은 김범석 의장도 얘기했듯이 시장 점유, 그게 가능했던 것은 적은 고정비 때문에 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현정 정권이 엔터테인먼트 유통 좋은 리포트를 많이 내시는데 그러면 쿠팡의 시가총액이 지금 뉴욕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그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전자는 안 될 테고 SK하이닉스도 따라가지는 아직 못하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거의 바로 3위 정도의 시가총액 규모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보다도 환율에 따라서 약간 변동성은 있겠지만 네이버보다도 조금 더 큰 규모이고요. 현대차보다 훨씬 앞서고 LG화학보다도 앞서고 네, 그렇죠. 네이버가 최근에 3위를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공모주 할 때 따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은 또 상한가 상한 것도 없잖아요. 네, 가격 제한폭이 전혀 없습니다. 가격 제한폭은 없잖아요. 오늘 상장해서. 만약에 배로 올라가버린다면? 뭐 3배를 가도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많죠. 그리고 이제 공모가에서 시초가가 결정되는 방식이 한국의 경우에는 90%에서 200%라는 범위가 딱 제한되어 있는 반면에 미국은 그런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제 상장한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오후 1시 정도의 거래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매수, 매도, 블록트레이딩이 딱 합치되는 그 시점에서 대규모 거래가 일어나면서 상장이 시작되게 되는 것인데 공모가보다 훨씬 더 높게 한 45불이 공모가인데 65불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한 40%, 50% 이상 높은 가격에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쿠팡도 아마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상장을 하고 나면 지금 김범석 쿠팡 의장이 지금 뉴욕에 있지 않습니까? 투자 계획, 이 돈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정식으로 설명을 하고 지금 IR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돈으로 그러면 쿠팡은 어떤 걸,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약 70% 자금은, 5조가 넘는 자금의 70%는 본업이 온라인 쇼핑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요. 나머지 30%를 확장하는 정책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음식 배달 플랫폼, 그리고 간편 결제 이런 곳에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물류시설을 대대적으로 늘려서 전 국민이 쉽게 배달을 하는 직무를 훨씬 더 간편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을 미국 투자자들이 높이 산 겁니까? 이렇게 좋은 가격을 준다는 것은? 그렇죠, 아무래도 배송 쪽에서의 그런 초격차 전략. 이게 다른 어떤 글로벌 온라인 쇼핑 사업자들하고 쿠팡이 가장 차별화되는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국토 면적, 이런 부분들이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물류센터를 통한 전 국민의 어떤 당일 배송 생활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여기에 높은 가치평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무제표만으로 본다면 적자를 곧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성장 주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예를 들면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 비교해서 이 가격이 혹시 너무 고평가된 건 아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닌지 무슨 근거를 좀 대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일단은 이제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보통 온라인 쇼핑 기업들은 시가총액을 연간 거래대금 총액으로 나눈 P-GNB 멀티플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주가를 GNB, 그로스 머천다이징 밸류라고 해서 매출로 나누는 매출이 아니고 연간 거래총액이죠. 연간 거래총액 거래총액의 일부를 매출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준으로 많이 보는데요. 거기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이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상황이고 쿠팡이 지금 한 2배 정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2배 정도? 그래서 아마존과 비교를 했을 때는 더 올라갈 룸이 있다.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이제 아시아 피어 그룹들 예를 들어 이제 알리바바나 야후재팬이나 이런 아시아 동종 기업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한 2, 30% 정도 조금 더 높은 밸류에이션에 상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상장이 되고 나서 어떤 걸 선택할지 어떻게 위쪽으로 더 갈지 아래로 갈지 그런 점을 오늘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쿠팡이 손정의 비전펀드가 이렇게 투자할 정도로 대단한 기업이지만 사실 리스크도 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이 쿠팡맨들 배송맨들에 있던 사망 이런 것이 조금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런 리포트도 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외국계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ESG가 워낙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배송맨들에 대한 그런 환경 변화가 어떻게 또 이루어질 건지 그것도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도 자사주에 대한 직원들한테 배분해 주겠다는 의사결정도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쿠팡을 보면 비용 중에 가장 큰 금액이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쿠팡의 파워 중에 하나는 결국은 배송하는 직원들의 파워가 나오고 그분들에 대한 복지나 그분들에 대한 만족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향후 주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자사주 말씀을 하셨는데 쿠팡이 직원들에게 거의 대부분 많은 직원들에게 이번에 자사주를 나눠주게 되죠? 어떻게 나눠주나요? 일단은 알려진 바로는 한 천억 원 규모 정도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미 대량의 자사주를 미리 받은 높은급 이상의 직원들을 제외한 약 5만 명의 임직원에게 인당 약 200만 원 정도씩 그의 자사주가 배분이 될 예정입니다. 200만 원 정도? 총액은 한 천억 원가량 되는 상황이고요. 전체 시가총액 규모를 가늠을 해보시면 0.1% 정도 조금 넘는 수준이겠네요. 쿠팡맨들이 받으니까 기분은 좋겠지만 절대 규모나 이런 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 않겠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또 못 받는 직원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기본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많은 임직원들에게 일정 부분에 혜택을 줌으로써 여러 가지 여론에 대한 부분들도 완화를 시키고 또 앞으로 사업을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쿠팡맨들의 의욕 같은 부분들이 결국은 실적에 비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이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우리 기업들도 지금 나스닥에는 상장을 한 기업이 있는데 뉴욕 증권고에서 NYSE는 처음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NYSE가 훨씬 더 까다롭지 않습니까? 훨씬 더 까다롭죠. 뉴욕 증시로 갔다는 것은 쿠팡 스스로의 자신감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 구조가 안 좋더라도 기술 능력이 있으면 상장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 관련된 기업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코스닥으로 안 가고 코스피로 가는 우리나라 기업들 꽤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코스피로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시장이 다르다는 건 투자자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코스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코스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본인들이 선호하는 시장이 다르듯이 뉴욕 거래소로 갔다는 것은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투자자가 다르다. 그만큼 우리가 흑자 전환이나 앞으로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던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상장한 외국의 대표적인 회사들도 좀 많이 있죠? 중국의 알리바바도 거기에 상장이 돼 있고. 네, 맞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좋은 가격으로 대우해주는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시장에 따라서 가격의 기본 펀더멘트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요. 뉴욕으로 갔을 때 고평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높게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5조원 가까운 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른바 이 카머스 업계에 큰 지각변동이 생길 것 같은데 쿠팡과 경쟁해야 되는 네이버라든지 또 어떤 지금 생각으로 있을까? 어떤 전략을 펴고 있는지 많은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던데 일단은 쿠팡이 상장을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네이버와의 양강구도 지속을 위한 대규모 설비 투자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최근에 쿠팡을 보면 연간 한 5, 6천억 원 규모로 연간 설비 투자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요. 보시면 2019년도, 20년도 이렇게 두 개 년도에 걸쳐서 쿠팡 이츠, 쿠페이, 쿠팡 플레이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본업을 둘러싼 주변 생태계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즉 쿠팡이 잘하던 온라인 쇼핑이나 배송 쪽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지금 경쟁사인 네이버가 잘하는 분야를 갖추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네이버도 반대로 그런 주변 생태계 조성이나 구매자 향, 판매자 향 혜택들은 워낙 공고하게 주고 있는 반면에 배송 쪽에서는 분명 쿠팡 대비 열의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CJ대한통원과 지분수업을 한다거나 최근에 또 이마트와의 어떤 교류 같은 것들이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보시면 서로 갖추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갖추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양강 구도에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변수가 발생한 게 최근에 카카오가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이베이코리아?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지각 변동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베이코리아의 매수 후보 중에서 카카오가 강력합니까? 일단 카카오가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M&A라는 건 사실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다이내믹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카카오가 가져갔을 때가 어떻게 보면 네이버, 쿠팡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가격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요? 시장에서는 한 5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카카오가 자사주 포함해서 한 4조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규모의 M&A는 아닙니다. 지금 김현영 연구원은 이마트와 네이버에 제휴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마트라는 게 신세계의 전통의 유통 강자인데 아무래도 이커머스에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럼 신세계가 이마트를 통해서 네이버와 뭔가 제휴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전략입니까? 어떻게 지금 경쟁력을 회복하고 찾기 위한 겁니까? 요즘에 유통시장에서 가장 딜레마가 현장 물류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온라인에 지출했다가 제대로 자리를 못 잡은 우리 근처에 많은 기업들이 있죠. 대기업도 있고요. 반대로 또 온라인 기업들은 물류 시스템을 안 갖춰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외국의 유통산업에서 성공한 케이스를 보면 두 가지를 다 갖춘 기업들이 결국은 살아남는 경우를 많이 우리가 베스트 BP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카오나 네이버 입장에서는 온라인의 강점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이마트 입장에서는 현장 물류 시스템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결합을 했을 때 얻는 효과가 지금 쿠팡이 결국은 그 많은 자금을 물류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전쟁은 피해갈 수 없는 전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네이버가 CJ와도 지분수합을 했고 이마트와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형태의 제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일단은 이마트하고도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부분은 지분수합 쪽이고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의 1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가로만 따져도 이제 6조 원가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이제 3천억 원, 좀 많게는 5천억 원 단위로 쪼개서 보면 한 10건에서 20건 정도의 지분수합이 가능한 정도로 다양한 전략적 파트너들과의 제휴가 열려있다는 것이죠. 그런 전략을 반 쿠팡 전선이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쿠팡과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면합하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쿠팡과 가장 격렬하게 경쟁을 하는 사업자는 네이버입니다. 즉 네이버가 쿠팡과 경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휴들을 하는 것이지 쿠팡을 쿠팡에 반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끼리 뭉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쿠팡은 이제 쿠팡의 미국 모회사가 상장을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흑백으로 좀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경쟁 관점에서 봤을 때 네이버, 쿠팡, 양강 구도로 쭉 가고 있어. 지금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베이 코리아가 카카오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가져간다면 그대로 양강 구도가 유지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서로 가장 강력한 경쟁자끼리의 치열한 전투 이렇게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쿠팡이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단은 이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죠. 일단 이제 5조 원 중에서 지금 거론되는 M&A 매물 가격이 5조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을 이제 어찌됐든 오롯이 다 쓰고 그러면 이제 설비 투자나 지금 이미 뭐 우리나라 7곳에 대규모 부지를 매입해서 토피먼트 서비스 맞습니다. 센터를 짓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기 때문에 5조 원 규모의 M&A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성장주의 가치 평가를 잠깐 우리 김현정 연구원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개인들이 우리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 뭐 서학겜이라고 하죠. 쿠팡을 좀 사고 싶어도 국내에서는 못하니까 미국 뉴욕 증식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미래를 어떻게 괜찮을 것 같습니까? 이 공모가 수준에 대해서 투자를 할 만한지 아니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항상 여기 나와서 이제 앵커님이 저 질문 주실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주식하고 주가하고 매출액과 거래액을 비교해서 볼 때 어떤 정도의 상승 가능성 또는 어떨까요? 지금 매출액 자체로만 보면 상당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과연 우리나라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한번 투자자들이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원가 구조를 보시면 원가 구조가 재작년에 95% 되던 게 작년 같은 경우에 83%로 급격히 떨어졌어요. 원가가 낮아졌군요. 보통 이렇게 원가 구조가 급격히 변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소위 말하는 굴뚝 산업들은 거의 정체되어 있는데요. 원가 구조가 이렇게 급격히 변하는 거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물론 줄어들긴 했겠지만 좋은 거 아닙니까? 원가 구조가 변동되는 이유가 고정비 때문에 효과인지 변동비 때문에 효과인지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재무제표에 공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만약에 개인 투자자로 투자를 한다면 바로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늦게 들어가는 게 안정적인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유명한 애널리스트이신 김현영 연구원님은 어떻게? 저도 일정 부분 교수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마존과 비교를 드렸던 이유가 아마존과 비교했을 때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글로벌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압도적 1위를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영업망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캐시카우 사업이 존재하고 그런 상태에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아마존 페이와 같은 주변 생태계 조성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 그런 아마존이 3배, 4배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리바바나 야후재팬과 비교를 해봤을 때 중국과 일본, 일단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이고요. 그 나라에서 1등을 하는 온라인 쇼핑 사업자들과 쿠팡을 비교해서 봤을 때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지금 쿠팡에게 주면서 IPO를 하는 부분을 사실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주목되는 발언 같아요. 국내 내수 시장 규모를 좀 생각해봐라. 해외에 진출해서 비즈니스를 확대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쿠팡이 IPO 증권 신고서 상에 해외로의 확장이 열려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쿠팡의 지금 시점에서의 어떤 우선순위로 봤을 때 첫 번째는 물류센터 구축,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속된 말로 벌려놓은 쿠팡 플레이, 쿠팡 이츠, 쿠페이 쪽을 먼저 고도화를 시키는 게 철저한 우선순위고요. 그 생태계 조성과 네이버와의 경쟁에서 충분히 안정화되는 우리나라의 시장 성장률이 작년에도 20%, 아직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장 성장률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구간에서 경쟁이 어느 정도 끝났다. 그러고도 돈이 남아있다. 영업 현금으로 창출되고 있다. 그때 사실은 해외에 진출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쿠팡이 해외로도 간다고 했어요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한 생각만 가지고 벨려션 높게 줘도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위험을 떠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김현영 연구원에 신고서를 얘기했는데 신고서에 보면 국내의 어떤 규제 가능성, 규제에 대해서 리스크가 된 거라는 게 조금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별적으로 주식의 가치를 보장해 주는 이번에 쿠팡 같은 차별화된 주식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 이제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차등 의결권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한 주당 훨씬 많은 의결권을 확보하는 이번에 김범석 의장이 주당 29개의 의결권 한국에는 없는 거죠? 한국에는 논란만 계속되고 있었고요. 여전히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심각히 한번 얘기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정부가 그 차등 의결권을 허용한다는 얘기를 좀 몇 년 전부터 했던 것 같은데 정작 입법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쿠팡의 나비효과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이번에 그 차등 의결권에 대한 얘기가 진지하게 한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 요즘에 기사가 계속 많이 나오는 것들이 규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제. 그래서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가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 시스템이 과연 플랫폼을 겨냥하고 만든 규제 시스템이냐 아니면 과거에 제조업을 대상으로 만든 규제 시스템이냐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자체가 정비가 없었을 테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도 큰 쿠팡의 리스크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자체는 쿠팡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본적인 플랫폼 기업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현대차 정권에서는 혹시 쿠팡의 리포트나 내서 뭐라고 그럴까? 목표가? 이런 걸 제시했나요? 일단은 이제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목표가 제시는 지금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사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뉴욕 증시 상장한 또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문제가 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에 대해서 김현용 현대차증권연구원 그리고 정도진 중앙대 경영국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